닭대가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요것도 두세번은 빠지고 가기 때문에 살살 시작해볼게요 츄르 오빠 어서오세요 진짜 진짜 오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에구 올라가서 힘들겠는데 조용한 오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대로 한 번만 더 갈게요 따질 줄게 분명합니다 갱이 오빠 많이 꼴했다는 말 간매를 듣네요 보통 많이 졌다는데 하하하하 네 뭐 바보같은 말을 쓰지는 않죠 우리 대박이 오빠 태권보이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정신없이 빠지고 있습니다 김남석 오빠 저도 반가워요 아이 리필 안해요 건방기 낫죠 오빠 마녀가 누굽니까 아 절대적으로 살아나는 마녀입니다 자 일단 세번 빠졌어요 자 승부 갑니다 날 열받게 했어 자 50분 자 50분짜리 한번 올려 자 요정도 자 들어갈 수 있을 때 올려주는 센스 아이 야 잡아 잡잡잡 아 그를리가요 영진이님 어서오세요 마하 반갑습니다 자 이거 설마 또 빠지나요 거시교 오빠 어서오세요 아이고 나무를 올렸어요 아샤샤샤샤 절대로 빠지면 안되죠 자 일단은 구슬핀 좋으니까 구슬핀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심했어요 아 더 갔어야 되는데 마녀도 진짜 뽕뽕군가봐 자 와일드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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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구슬핀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자 와일드 3배씩 빠샤샤샤 아이고 2배에요 자 3배씩 올라갑니다 가자 아이고 2배네요 2배에요 아이고 후딱지만 굿네 올라가네 자 연타로 들어와야됩니다 자 추가주면 땡큐 간만에든 내 말에 중탁한 마우스 터치솔 뭔가 뿡해지는 소리가 나지 않나요 자 세메시 골라 가자 그림이 없잖아요 어지간 야 잘못됐네요 잘못 됐다 이건민 오빠 어서오세요 마하 장선이 언니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하쿠라 마타타오카도 어서오세요 마하 자 여기서 살아나야하는 줄 알았더니 마녀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구슬핀은 아니었어요 자 다시한번 아 이거 잘못했다 아 더 용기를 내서 한 12나 14스피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마녀가 아 조금 소심했어요 흠 자 이거 자 이거는 무조건 14스피까지는 무조건 도전을 해야됩니다 빠지더라도 자 무조건 이거는 자 풀업까지 가야되죠 아이고 정말 놀랬다 자 풀업 성공 아 가까스로 자 걸쳤어요 오뎅 안먹죠 자 와이드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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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3배씩 올라갑니다 3배씩 빠신 아이돌 2배에요 자 그림 야무지게 땡겨주세요 아 막먹어서 좋고요 아 2열에 곰이 안나와요 자 아이고 자 3배씩 제발 해 주세요 아 씨야나 그림 없어여 자 여기서 다 일단은 여기서 자 사고 한번 쳐볼께요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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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샤샤 올라갈 수 있어요 자 하트 아유 씨 하트가 나왔어야지 자 와이다 한 번 더 땡기고 자 그림만 맞아도 괜찮아요 자 칸수 늘리고 그래 그래 더 먹을 수 있어 냄새가 좀 나나요 신용룡 버섯해요 마하 아남드로 오빠 많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요 자 모든 맥아 아 바샤샤샤 아 그렇지 아 매태지라도 그렇지 박샤샤샥 바로 이런거죠 자 마누 Atlanta 뭐라고 했습니까 자 승부는 이렇게 자 살벌 좋고 아 바샤샤샤샥 잠깐만요 잠깐만여 아샤샤샥 잠깐만 잠깐만 그림맞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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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상놀에 하하 하식이 아 대좀 그렇지 처음문에 나이스 아 바샤샤샥 잠깐만 자 하식이 들어옵니다 빠이 아 빠이 이게 뭔 일이야 하하하하하 그러지 자 무조건 자 이거 보세요 순뿐은 무조건 크게 잠깐만 이거 맥스 주는거 아니야? 맥스 아니야? 맥스 주려고 하는거 아니야?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몇개 남았노? 잠깐만 자 일단 13층 나이스 끝이야? 자 이거 잠깐만 이거 맥스 같아 아 여보세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맥스라면 감사히 받을께요 감사합니다 저기요 가지 마세요 자 막머스 땡겨야지 아이고 저기요 잠깐만요 맥스 감사히 먹을께요 778 저기에요 야 잠깐만 고비 미쳤다 야 잠깐만요 그냥 맥스 주세요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없어 잠깐만요 아하하하하하